내용은 조금 재미있게 설정을 했지만 판매해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요. 남편이 퇴직을 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죠. 먼저 가장 큰 문제 인감이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임금 삭감이 됐어요. 퇴직금 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되겠죠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 삭감의 경우에는 낮아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도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. 그럼 여기서 잠깐 임금 삭감과 임금 반납이라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하는데 임금 삭감은 장례 일정 시점 이후부터 현재 동일한 내용의 그런 근로 조건에 대해서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요. 임금 반납은 원래 받아야 하는 임금을 다 받은 후에 그 중 일부를 회사에 돌려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. 그래서 임금 반납은 낮아지기 전에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됩니다. 따라서 임금 반납이냐 삭감이냐를 정확하게 일단은 해두셔야 합니다. 퇴직금 또 잘 받는 방법 아까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. 어떻게 하면 잘 받는 거예요?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서 4월 말에 퇴사하는 겁니다. 4월 말에? 무슨 레슬링도 아니고 버티기 해서 4월까지 버티라고요? 무슨 말씀이신가요? 지금부터 설명해드리자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 기간 동안 나눈 후 근속일수를 곱해서 나누기 365를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요.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표로 준비했습니다. 일단 200만 원을 받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A씨는 20년 12월 말에 퇴사하는 것과 21년 4월에 퇴사할 경우를 보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은 600만 원으로 갔고요. 퇴사 전 3개월을 일수로 세어보면 기간이 다릅니다. 거기에 재직 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눕니다. 4개월을 더 근무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약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. 하지만 재직 기간이 만약 더 길면 길수록 퇴직금 액수는 더 많은 차이가 나겠죠.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? 일단 준비한 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월별 일수를 두었을 때 최근 3개월 일수가 가장 작은 경우가 2월부터 4월 말까지인데요. 합한 일수가 89일이 되죠. 3월부터 5월까지 한다면 총 일수가 늘어나서 1일 평균 임금은 줄어들게 됩니다. 그러니까 2월은 일수가 좀 다래, 일수가 적으니까 평균 임금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니까 퇴직금도 늘어난다는 거네요. 정말 완전 깨알 정보네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퇴직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이참에 좀 기억하시면 좋은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리 노동법상 퇴직금은 퇴산날로부터 14일인 2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요. 물론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어떤 합의로 연장은 가능하나 어떤 사측에서 일을 어길 시에는 연 20%의 가산이자가 더 붙습니다. 그래서 보다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퇴직금이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깨알같은 정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